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지지친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가늠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낮에는 너희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들이 너희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대신 부끄러운 만을 안겨주겠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재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제사장들도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다. 내가 그들의 행동대로 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갚아주겠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여도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음란한 짓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재물을 들이며 언덕 위에서 분양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이 좋다며 재물을 바친다. 그래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가늠을 한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도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으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재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마라. 재물을 바치러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도 가지 마라. 요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술은 쉬어졌고 그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그런 부끄러운 짓을 좋아한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한다.